2022년 5월 1일 아침 새벽 2시 입니다 이태시부터 볼게요 푸른기술 배당 들어왔구요 수익 내고 배당 들어오고 그래서 뭐 기분 좋았구요 포스콜딩스 상대는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졌다가 다시 어느정도 반등 나왔는데 후판가격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서 1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에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하우 이렇게 5천억 투자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그 상장된 곳이기 때문에 같이 뭐 엮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c 소프트 신인그룹 오픈 그 다음에 msci죠 현대중공업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sk텔레콤은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올 것 같구요 현대중공업은 좋겠죠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사실 환율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것도 좀 따져봐야 되구요 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기 요렇게 집행 이렇게 나왔고 비트코인 법정화폐 하나 더 늘었구요 그 다음에 유니슨이 주식대차 잔고검소 상위종목으로 돼있습니다 잠깐 또 튀어지기는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lg화학 잘 나왔구요 이래서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sk가 제게 순위 2위가 됐다고 합니다 미코 뭐 이런게 있었구요 한국학원 이렇게 공시 나왔고 kt도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그 푸른 기술이랑 여기랑 팔았는데 수익보고 배당도 들어오고 괜찮죠 그리고 철강주 요렇게 여기에 떠가지고 철강주 좀 괜찮았구요 한국전력 아직 결정된건 아닐텐데 아마 지금 뉴스는 크게 믿을진 말고 선거 지방선거 이후에 나오는 뉴스가 진짜 일건데 그때 인상 나온다고 하면 한국전력 좀 많이 올라올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skt랑 스퀘어 이렇게 좋죠 뭐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돼있고 한국화장품제적 그 화장품 쪽이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고 좀 별로인 것도 있는데 뭐 아무리 포시픽 포시픽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좀 별로였지만 마스크 영향으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마스크 벗으니까 어 마스크 쪽은 어 잠깐 올라가면 팔고 빨리 나와오는게 낫겠죠 네 화장품 쪽 큐홀딩스 간만에 이렇게 올라왔고 얘가 대장주 처럼 보이구요 vi 상한가 이후 좀 살짝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skt 이런게 나왔습니다 어 stx 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인터 같은 상사주인데 여기는 아직 좀 조용해요 그 부채가 많아서 아마도 그 애널리스트나 그 증권 쪽에서는 아직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어 폴라스 폴라스 시핑 여기 잘 되면 상한가 나올 테니까 기다리시면 되겠고 6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반건설 어 같이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구요 가격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더 올라간 것 같아서 조선주들 1분기 실적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2분기도 잘 안나올 것 같고 3분기도 잘 안나올 것 같고 그래도 뭐 수주만 좀 잘 되면 괜찮은데 그 카타르 쪽에서 어 lng 한국 수주 일단 대기상태 보류 어 됐다고 합니다 이래서 어 lng가 조금 더 원래 지금 라마단 기간이 4월 30일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어 이제 발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은 좀 비싸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몇 조가 될 텐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취소하고라도 하는게 지금 뭐 도크도 꽉 찬 상태에서 카타르에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면 서로 안좋긴 한데 살짝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조선주들 사실 5월에 틔워줘야 되는데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마냥 도크 지금 비워놓은 상태로 대기 내놓은 상태로 시간 끌 수도 없어서 조만간 또 뭐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뭐 그렇구요 다음에 stx 보면 뭐 별 흐름 없었구요 이제 5월 정도 5월 15일 10 13일 12일이니까 한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그 좀 매출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미리 공시 한번 때리잖아요 공시라기보다 뭐 뉴스 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내는 거 어 그게 뭐 영업이 좀 영업이나 뭐 수 이익이 좀 많이 났다 이렇게 잠정 실적 에 이런게 좀 나오게 되면 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빠지면 다시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 증시 엄청 밀렸거든요 그래서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나마 조금 잘 버텨 주고 있지 원자 제 쪽이 기도해서 그래서 빠지면 이번이 아마 마지막 어 빠지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급등 나오면 일부 좀 정리해서 다시 내려 어 가는 방식 그 위에 오르기 전에 방식이랑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 요런식으로 한번 튀어 주고 내려갔다가 차근차근 올라주고 한번 조정 주고 이렇게 튀어 있는 어 요런 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한번에 박 튈 수도 있어요 폴라리스 시핑 인수 것만 잘 해결되면 바로 상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윗골이 나올 확률 높으니까 일단 어 추메한 물량은 정리하고 다시 작업하는 걸 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량이 꽤 많아서 그리고 stx 중공업 어 제가 저번주 꺼 저저번주 꺼를 했더라구요 뭐 그렇고 입실 잠깐 왔었는데 엔진이 역시 대장이었고 뭐 큰 네 뭐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흐름 자체는 지금 하락장에 꽤 잘 버텨주고 있구요 뭐 조선 쪽들 사실 아 카타르 lng 쪽이 잘 돼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 증시 때문에 일단 그래도 어느정도는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어 더 뭐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구요 그래도 뭐 음 4천원 때 한번 더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은 한번 하고 있습니다 화천 기계 어 한번 크게 밀렸죠 크게 밀려 가지고 언제였더라 화요일이 하렸나 요 날 어 요 날 사실 어 답할까 하다가 일단 그냥 냅두고 있구요 밀리더라도 한 2천원 중후반에서 다시 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천 아래로는 크게 어 잠깐 뭐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내려오고 다시 반등 나올 확률 없구요 또 기계 쪽 지금 한신 기계가 이쪽은 그쪽은 사실 원전 영향이 좀 있긴 한데 어 어쨌든 뭐 기계 쪽 괜찮아서 어 3천 밑으로 밀리면 다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구요 반등 나올 때 흐름 보고 어 전량 정리 혹은 좀 어 보유 지분의 한 50% 매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다 매도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밀리기 딱 좋은 차트로만 보면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실 분들은 뭐 정리하셔도 됩니다 일단 매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거 윙이 푸드 어 요거 보단 좀 더 밀렸죠 어 월요일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빠지기 때문에 마스크 쪽이나 화장품 어 화장품 좀 떨어지고 화장품 쪽 오르고 그 다음에 원자재 쪽이랑 그 식품 쪽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월요일날 그 원자재 쪽도 좀 빠졌었거든요 금요일날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어느 섹터가 오를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쪽이랑 특정 섹터 몇 개 빼고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식료품 쪽이 많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 나올 확률 높은 데한 1800에서 2000 사이에 어느정도 좀 매도할 것 같고요 지금은 3분의 2 정도 매도 된 상태입니다 날마다 매도 했어요 날마다 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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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가지고 한 3분의 1 남아 있고 그래도 뭐 비중이 꽤 됩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2000원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상 뭐 저는 이제 할 만큼 했고 수익 볼 만큼 받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이렇게 해서 음 공장 증축 이후 이렇게 잘 나왔다 어 ir 자료 딱 나오고 나서 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 쿼드 정조준 5월 21일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때 한번 반등 나오면 거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일단 천주 정도는 한번 놔둘까 해요 혹시라도 어쨌든 오브 상반기 때 이제 중국 판매만 되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그걸 노리고 한 천주 정도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날 여기는 아 추매를 사실 되는데 안했습니다 다른 과학에 바빠 가지고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사실 좀 매도 해도 되죠 이 정도면 좀 더 빠질 겁니다 월요일날 아 빠질 확률 높고 올해 5월 2일 날 지금 한컴 타운 오픈 하기로 했는데 좀 더 미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날은 한 달 정도 두 달 한두 달 뒤에 이제 이슈 나올 텐데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스는 2400원 때 매수 했죠 매수 했고 2300원 때 아주 조금 했고 2200원 초반 때 오면 후반 후반 초반 요정도 나눠서 주매 한번 두 번 더 할 거고요 요거는 2400 600 800 요때 이렇게 매도 할 예정입니다 어 네 태안전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고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흐름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잠깐 올라주고 윗고리 후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1600 후반 정도 오면 추매도 할 거고요 그 전까지 일단 대기 상태입니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고 SMF 부분 나쁘지 않았죠 뭐 잘 버텨 줬고 YG플러스도 뭐 요때 추매도 했는데 약간 수익 상태이긴 합니다 원래 수익이긴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뭐 봐서 배수할 수도 있으면 하고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좀 많이 빠졌죠 펄어비스 강세 그리고 올랐었는데 이 날 이후로 완전 망했죠 이렇게 정식 출시 했고 처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순조로운 출발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좀 밀렸고 이게 과금 상태가 아니라서 과금이 좀 심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순위도 좀 밀려서 좋진 않았다 요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 팔았죠 뭐 기간 외국인부터 사실 여기가 한 4천억 정도 매출 나왔는데 한 6조 4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평가긴 했어요 근데 혹시 잘 되면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흐름으로 봐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펄어비스 단기로 한 6만 7천 7만원 정도 이 정도 아닐까 해서 제가 7만 8천원 부터였나요 아무튼 그때부터 해서 거의 천원 단위로 한두 주씩 계속 매수를 했고요 6만 6천원 7천원에 산 거는 6만 8천 6만 9천원에 좀 매도 일부 하고 또 6만 6천원에 다시 사서 6만 9천원에 매도 한 번 또 했고요 금요일날 지금 평단은 8만 7백원인데 8만 2백원까지 좀 더 내려와 있긴 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지금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팔고 계속 할 거라서 단기로는 원래 이 정도 잡았는데 여기서 천원 정도 더 빠진 형태로 지금 내려왔더라고요 어쨌든 7만 4천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서 그거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두 번 내려왔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렸다가 한 저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는 1번 패턴 그 다음에 2번 패턴 보통 하락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반등 나오고 이만큼 반등 나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밀리던가 다시 올라가던가 이 정도까지 이 정도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어쨌든 더 빠지면 더 살 거라서 저는 도깨비 보고 산 거기 때문에 평단도 원래 8만 초반까지만 내려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려왔습니다 매우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7만 7만 4천원까지 반등 나오기가 좋은데 요거는 이제 NC 소프트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밀렸잖아요 밀렸다가 내려갔다가 요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 반등 나왔었기 때문에 흐름은 다르지만 여기서 반등 어느 정도 나올 때 요까지는 힘들 것 같고 차트가 보시면 요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요 그죠 그러니까 7만 3천 4천 요정도 보고 밑에서 계속 매수 하시면 되구요 6만원 까지도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 5만원 6만원 여기까지 추미할 거 남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지금 주말은 제가 순위랑 매출은 확인 안 했는데 아직 오픈 베타 테스트 기 때문에 어 아직은 뭐 좀 이르다 그리고 그 중국 판호 여기가 2주 후에 그 업데이트 가능 어 이것 때문에 2월 2주 후에 여기 텐센트 자회사랑 지금 연결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인의 입맛에 좀 맞게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좋아질 수 있어요 일단 좀 오르면 7만 4천원에 좀 정리할 것 좀 더 살 예정인데 오히려 더 빠지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빠지면 더 좋은데 하락장 오더라도 이미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 많이 빠다 빠져든 6만원 정도 여기에서 반등 나오면 6만 7천원 7만 2 3천원 까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분지 개인적으로 어 예측을 해서 분할로 자잘하게 나눠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gs 리테일 아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고 요때 좀 추매를 좀 했거든요 추매를 해 가지고 평단 29,200원 까지 왔습니다 좀 괜찮죠 이 정도면 충분히 어 괜찮은 가격이고 아직 많이 사진 않아 가지고 빠짐 좀 더 살 거에요 여기는 빠짐 더 살 예정이고 한 2만 7천원 때 오면 더 살 것 같습니다 루키스트 아 내용 뭐 별로 없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5,000억 인줄 알았는데 5,700,800 정도 온 줄 알았는데 숫자 잘못 봐가지고요 400억 때 후반이고 cj 가 sm 인수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키스트 합행하면 키스트 엄청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건 내피셜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트는 뭐 나쁘지 않고 평단이 지금 11,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지면 더 살 예정입니다 월요일날 좀 빠지기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빠지면 추매 저 할 예정이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 좀 빠졌죠 빠져서 추매를 또 했죠 이렇게 추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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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수익입니다 지금 수익 상태고 일단 뭐 6월까지 또 가지고 있으면 배당 나오기 때문에 배당놀이던가 아니면 7만 2천원 북까지 오면 정리하던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잡고 있습니다 만도 10주만 사봤고요 이 정도까지 빠지면 5만원 밑으로 5만원 초반까지 가면 지금 10주 산대 10주 좀 더 사고 이 정도 오면 다시 한 20주 정도 여기가 재무 좋은 회산 건 알고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이랑 뭐 순이익이 꽤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한번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안 사고 일단 뭐 6만원 아래로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아쉽긴 한데 일단 좀 더 빠질 때 사는게 좋을 것 같죠 네 어쨌든 만도는 제가 잘 모르는 곳이다 보니 큐롤링스 엄청 올랐다가 빠졌죠 여기서 잘 꺾게요 보시면 그죠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타 좋은 종목입니다 대한제분 다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은 자리이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텍스트 더 빠져야 되고 힐러홀댄스 한번 저번째였구나 네 그렇고 리오프닝은 나쁘진 않은데 지금 굳이 사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요 현대상 계속 괜찮고 한국가스공사도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45,000원 정도 그리고 SNLG가 웬일로 좀 올랐었고 한국화장품 제조 네 이렇게 월요일날 좀 오르더라도 잠깐 반짝일 수 있어요 아니면 확 떨어질 겁니다 보통 차트 이렇게 되면 밀리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LG화학이 실적 잘 나오고 차트도 좋고 SK우도 뭐 나쁘지 않게 지금 우상향 나오고 있고요 자화장전자가 금요일날 계속 올라오고 있었군요 뭐 흐름 계속 괜찮습니다 금요일날만 좀 오른 줄 알았는데 그리고 EV 수성이 금요일날 좀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 일단 제가 바빠서 여기 지금 모의는 못 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만 더 빠지면 다시 매수 타이밍 하이브도 지금 6월달 지금 신곡 나오잖아요 지금 정도면 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25만원 밑에서 좀 더 사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사시면 네오이즈 NC소프트 KT 계속 괜찮죠 여기다 나쁘지 않고 한국 카본이 LNG 수주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조선주들 지금 실적이 안 나와 가지고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중국 때문에 지금 중국 상하이만 다시 풀리면 다시 HMM 엄청 오를 거거든요 해운사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스맥이 잠깐 이렇게 좀 올라 줬는데 실적 잘 나와 가지고 여기 일단 차트도 좀 괜찮잖아요 실적 잘 나왔는데 안 올라 가지고 여기 단타 한번 할까 해서 봤는데 일단 한번 올라서 패스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실적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의는 저번 주 제가 바빠서 못했기 때문에 패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줍니다